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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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이라고 하는게 쌤 목소리도 그렇지만 파동이라고 하는거는 뭔가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는 거잖아 그리고 파동이 전달되려면 반드시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 니들이 쌤 지금 목소리 듣고 있는건 쌤 음파라고 하는거 있잖아 얘 매질은 뭐야? 공기지 그지? 근데 쌤 음파는 이렇게 가죠 쌤이 아아 아아아아 이렇게 가는거야 그래서 종파라고 하는게 이렇게 가는거죠 피파같은 경우에는 진원에서 꽝 하고 지진 나잖아 꽝 하고 지진 나면 보통 우리가 파동에서 지진파와 같은 파동은 진행 움직여가지만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안 움직인다 그래 요게 물리에서 파동이 전파되는 기본적인 원리야 근데 꽝 하고 지진이 나면 꽝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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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게 피파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봐봐 지금 피파가 진원을 관측 속까지 진행은 이렇게 하지 근데 쌤이 방금 진동시키는건 이렇게 진동을 했잖아 그럼 진행과 진동이 나란해요 수직해요 나란한거죠 이런걸 종파라 그래요 그래서 요 종파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횡파는 이거죠 꽝 하고 지진이 났으면 에스파 같은 경우는 꽝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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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게 에스파입니다 그럼 얘는 진행은 똑같이 피파하고 똑같이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잖아 매질 자체는 요렇게 진동을 하면서 진행하는거야 그럼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건 나란해요 수직해요 수직하죠 이런걸 우리가 무슨 파? 횡파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근데 엘파는 요 두개가 섞여가지고 표면에 따라서 전달된다 그래요 알겠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